컴퓨터 텐페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기가요 지금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웅찬 담빈 뭐야? 블루 파랑 크로스 우리를 살짝 파워링해서 쓰는구나 블랙 블루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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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블도 있다 펀블도 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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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배드뉴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의 배드뉴스는 없고요. 오늘의 굿뉴스는 제가 엔딩 요정이라는 거 와우 다이네 전부 자 오늘도 텐페스의 열정과 폐기를 보여주고 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여기서 안녕 안녕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즈비 안녕하세요 텐페스입니다. 네 저는 화룡이고요. 네 저는 혁입니다. 오늘은 아리랑 심플리케이버에 왔는데요. 아까 무대하다가 저희가 꽃가루가 팡 터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꽃가루가 팡 터졌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춤을 추는데 이게 입에 딱 붙은 거예요. 그런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파트 들어가기 전에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바로 빼고 바로 들어왔어요. 잡힌지 안 잡힌지 모르겠는데 어.. 진짜 맞지겠습니다. 꽃가루가 이렇게 그래도 이쁘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의상이랑 잘 어울리는 꽃가루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꽃이 있고 얘는 네 꽃이다. 붕어빵 테리 하나, 둘, 셋 형 그거 그렇게 나왔던데? 이거 이거 하려는데 형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만 나왔어? 그것과 같이 있잖아. 부끄러움 하자. 하나, 둘, 셋 짠! 귀여워!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아리랑 유선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새로운 셀카 각도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새롭게임인데 이렇게 찍히면 뭔가 셀카 같은 음성이 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뭐예요? 오늘은 교복을 입고 Better Love 촬영을 하는 날이죠. 기대해주세요. 안녕. 파이팅 파이팅. 기분이 좀 이상한데요? 진짜 고등학생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 일단 급식 먹고 싶고요. 체육 시간에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싶고 원래 그냥 신기해요. 그냥 기분이 아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다시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진짜 열정적으로 놀았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밤에 한 명씩 있는 그런 조용하지만 인기 많은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컨셉입니다. 제가 오늘 나 음악방송 때 와이셔츠랑 넥타이가 입었었는데 우리 아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편지 글이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다고 진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폭풍고등학교 3학년 2반 이의루입니다. 오늘 등교 브이로그를 찍을 거고요. 안정하게 교복을 입고 이제 출근을 아니 이제 등교를 할 건데 저랑 이제 등교끼리 겹치는 구혁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늦잠쟁이라서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가고 뭐 숙제 어제 저녁에 다 끝내놨어요. 조별 과제가 있는데 아마 다른 친구들이 다 안 했을 거 알고 제가 다 해놨습니다. 저 친구들 이름은 빼려고요. 3학년 2반 구혁이고요. 네. 저는 이의루예요. 이의루. 이루입니다. 구혁이요? 네. 지금이 구혁이에요. 숙제요? 뭐 숙제가 있었나? 지금 중2병이 확실히 들어가셔서 지금 한창 질풍노도회식입니다. 아직 성장 중이고요. 사춘기를 겪는 네. 사춘기입니다. 화각이 나오지 않나요? 네. 안녕하세요. 17살 화랑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교복을 입고 형수처럼 아주 깜찍하게 열심히 배달 러브를 춰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템페스트의 막방 인기가요에서의 잇츠 미 잇츠 위 앨범 배드뉴스 막방입니다. 이거 한 번만 제가요. 막방. 막방. 인기가요로 템페스트의 배드뉴스 활동이 모두 끝나는 날이에요. 4주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아이 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그동안 너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사랑합니다. 아이 사랑해. 그럼 지금 이제 또 생방까지 얼마 시간이 안 남았거든요. 이제 곧 시작한다. 그러면 저희는 진짜 잘하고 오겠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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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뉴스. 막방. 네 이렇게 해서 템페스트의 배드뉴스 활동이 그렸습니다. 너무너무 다들 수고 많았고 네. 끝까지 다치지 않게 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너무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응원해주신 아이 분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활동 때도 더 멋있는 모습으로 네. 돌아온 템페스트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기대해주세요. 우리 아이 분들 기다리시니까 우리 빨리 오는 걸로. 아 네. 다음 폭풍을 기다려주세요. 템페스트! 모두 비오! 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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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라는 이름 어느새 미워진 이름 감추던 감정은 지금 더 아픈 비밀의 기억일 뿐 예이거랑 백현 선배님의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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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 나른 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우리 아이 진짜 제대로 연습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기회가 된다면 회사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윙크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랑 윙크랑 안 하는 것 같아서 시크하게 정색하고 딱 빠지는 거죠. 다음에는 시크한 이미지로 나갈 겁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IT'S SWEET! 안녕하세요. 테레베스입니다. 후후! 큰 트러블이랄 게 사실 크게 없었어요. 지영아 나 왜 이렇게 고집 부려? 아니지 고집은 너가 부리는 거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오늘 방송을 잘 하시네요. 거울에 이제 제가 춤추는 걸 보는데 되게 좀 사실 그 당시에 좀 많이 상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응원이